남자 손 크기랑 거기 크기랑 비례한단 말이 진짜인가요? 그러면 효자 손만 해야지, 손님. 맞잖아. 얘, 내가 만났던 남자 손이. 얘, 손님 효자 손만 해야지. 그러면 걔네들은. 그런 소리 하지마. 나 오늘 생일에 가서 친구랑 배민해서 피자 시켰어. 어머, 언니 생일 축하해. 어머,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행운 언니. 눈처럼 하얀 아름다운 행운 언니.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행운 언니. 잠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 부르는데 다이어트 계획은 없냐고 했년 누구니. 지금 내가 씨바 흥이 지금 하늘에 찌르고 있는데 씨바 다이어트 계획 물어본 년 누구야 뭐 하는 거예요? 씹제날 떠는 거예요 트와이스 노래 불러주세요 어후 앞서지마 꿈에서 나와주세요 잠깐만 언니가 또 너 꿈에 나올 수 있는 내가 시간을 정해줄게 쌌나 기다려봐 언니가 4월 한 21일경에 괜찮을 것 같아 4월 20일경에 언니가 꿈에 나와줄게 쌌나 기다리고 있어 진짜? 누나 제 꿈에도 나와주세요 아 저 새끼 존나 맞을 것 같아서 4월 23일 달령이 저거 나 5월 8일에 꿈에 나와달라고? 아우 씨바 지금 은설언니 아우 은설언니는 그래도 내 방에 자주 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내일모레 내일모레로 날짜 잡자 어린이날에 나와주세요 공휴일이야 꺼져 예 공휴일은 놔두셔야지 너네 논문이 양심 없다